5분 후 2분 후 3분 후 3분 후 4분 후 5분 후 5분 후 6분 후 5분 후 6분 후 5분 후 네 반갑습니다 어 건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빵에 인사도 응응 얘기는 들으셨죠? 제가 저번주 주말에 저번주 주말에 만났어요 싱가포르에서 원래 즉흥이라서 저희 둘 다 아시잖아 동생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다들 볼 수 있죠 되게 보호적이신가봐요 아주 의상도 되게 블랙으로 장례식 가시나요? 저는 레이슨이라고 하고요 뉴욕에서 지금 브랜드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럭셔리 브랜드고요 매출 좀 싱가포르은 그냥 놀러 요트 타러 자주 가요 코로나 청정 지역이더라구요 요즘에 그래서 그냥 가서 마스크 없이 돌고 여기 파리에도 파리도 지금 거의 다 지금 위드 코로나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고 파리로 초대했는데 나쁘지 않았죠? 네 비행기편 제가 다 정사를 할테니까 비행기값은 네 대한항공 타고 오셨죠? 네 1등석 아 항상 1등석이죠? 아 전용기 아닌가요? 아니요 전용기 아직 그정돈 아니에요? 난 전용기인데 아직 멀었거든요 다은이 언제 다은이는 뭐 몇 시에 오죠? 다은이요? 아 루비 쏘리 루비 아니요 1시간 정도 늦지 않아요 아 원래 1시간 늦죠 네 그냥 그대로 봅시다 네 특별하게 저희 집이니까 편하게 계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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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너무 아줌마 같더라구 그래서 마나 그냥 가슴 밖으로 헤쳐서 안에 넣기 내가 원래 명품 앞 서류가 있잖아 근데 이런 스카프 낙세리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문 브랜드에 사는 게 낫단 말이야 명품 브랜드에서 LMS나 이런 건 당연히 이거 죽겠지만 일반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이런 스카프나 자파 종류는 퀄리티가 딱히 좋지 않아 비거리 자크미스도 그렇고 그냥 솔직히 이거 안에 수거국으로 만든 퀄리티잖아 보태가야 미안해 보태갈 인정 아무튼 솔직히 인정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메스틱 선호해 합리적이니까 79,000원이고 괜찮다 미мерик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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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진지한 건 뭐라 이거. 진짜 진지한 건. 저희가 상견례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상견례가 맞아서. 장난이 아니고 진짜 진지한 건. 다음 주에 저희가 일정을 좀 더 왔어요. 지금 다 코로나 시대가 시장에 안 열어요. 그래서 줌이나 구글빈트 요즘에 빠르더라고요. 웨덱스도 있고 좀 아는데. 결혼식으로 줌을 한다고? 요즘은 그만해요. 누가 그렇게 결혼식으로 해요? 어쩔 수 없죠. 참석하실 거죠? 제가 비번이랑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줌 다 찍혀면서 비번. 손 흔들기도 되고. 날짜는 언제? 날짜는 다음 주 9월 20일. 추석에 하는 거예요. 추석 당일에. 명절에 이렇게 옮기는 게 모여가지고. 오숨도. 한국에서 살 건 한국에서 사는 거에요. 줌이? 우리 어디서 잘까? 우리 거기 자야지. 뉴욕에 야허슨이 하더라고. 월세 500짜리 있거든. 아니 사지 뭐. 150억이거든. 24층. 허슨 영할 때. 거기 이사막집에 헬스장도 있고. 거기 카이 잼을 펜스장은 팀 블랙스 나와. 나 친문이 있어. 딱 좋은 거 같으시는지. 그치 그치. 언니도 내가 집 하나 내줄게. 아래칭이 82층으로. 정확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말했잖아요. 매튜 윌리엠스. 매튜. 매튜. from 뉴욕. 매튜 윌리엠스. CD of 지방시. 해리스.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튜 윌리엠스고 지방시. 지금. 수업 디자이너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사했어요. 그전에 이제. 클레오 잇펠러가. 한 5년간 들다가. 저는 이제. 알렉스튜디오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지방시에서 가르치게 되가지고. 그. 그. LVMH 그룹의. 베르나로 베르또 회장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제 인스타디움도. 저도 인스타디움도. 아 그래요? 카카오톡도. 그. 터머리 지고 맨날. 회장님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치 그치. 먹고. 아니 꼭. 꽤 보이시겠지만. 뭐.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뭐. 인생이 뭐. 풍요로 즐겁니다. 재밌는 경험은. 괜찮죠? 괜찮죠? 아 물론 이제. LVMH 그룹의 이제. 퍼스널. 인상과로 제가. 뭔가. 이미지가 반듯하셔가지고. 인상과. 면접. 면접과. 프리패스. 나는 일 안 할래. 우리 루비는 일을 하기. 이제. 배짝이라서. 첫눈에 딱. 보면 알아요. 사람 인상을 보면 알아서.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돼요. 우리 루비는. 물을 먹으면 마시는 거 아니야. 물을 마시는 거지. 묻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주처럼 평생. 뭐 주고 살 테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언니가 굉장히 설거지 좀. 저희 집 와서. 해주시고 올라오고. 설거지. 강아지 펄 좀 씌워주시고. 우리 강아지 있잖아. 백스. 백스. 백스 인 더 시리. 강아지 이름이에요. 홍코메라는 이름이고요. 9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아. 한국 사람 나이로 붙일 거예요. 63세 노인입니다. 응. 강아지 키웠니? 응. 진짜 키워? 나 진짜 키워. 커톤 9살 있더라고. 그게 몇 살이야? 지금요? 베리. 아 지금 3살. 1년 됐어. 진짜? 7살이네. 한국 나이로. 그래? 몰라. 사람 나이 곱하기 7해야 돼. 내 나이 곱하기 7해야 돼. 아 진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모르니? 너 멋을 부리지? 너 간편한 사람? 아니야. 나 진짜 사랑해. 너 남자 꼬실래요. 귀여운 거 같아. 아니야. 야. 안 fifty 광고. 양 if that. 양 if that. 2개월에 3개월에 3개월 사이. 2개월에 4개월이. 2개월에 3개월이. 2개월은 120일에 3개월이. 2개월에 10개월을 맞추 US. 이번 소트는 박칼로라는 게 대구를 연장하고 번호한 건데 이게 사실은 대구살이 가지고 먹는 소트 소트를 잘 안 만드는 거를 조금 새롭게 해가지고 대구살이랑 그리고 또 여기 또 백스테이지 하고 뭐 뭐 뭐 쇼, 백스페이지를 포장하라고 하고 있어? 어디 가? 어디 가? 슬리니까 어? 다 영상 찍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구나 나 지금 몰래 찍고 있었는데 우리 누가 찍고 있어? 아니야!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몰라? 몰라 그냥 혼자 셀카 셀카 아 저거 셀카 셀카 인스타 찍지 마세요 아 인스타 셀카 올리려고 셀카 찍는거야 자 나를 썼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다 먹었어? 응 뿌리지 야 립스틱 보면 좋은 것을 왜 역시 뭐야 YS야 생모하 해줘 한번 생모하 필수코스야 필수코스 생모하 입생모하 자 그러면 나가서 우리 아까 저희 나가서 테라스 가서 커피를 넣을래? 들어보자 들어보자 커피나 화를 3잔 마셔야지 어 벤티로 7잔 마셔야지 뭐라고? 박스 해가 좀 들어가가지고 좀 편하다 그치? 밥 너무 더웠어 밥 맛있게 먹었어? 네 집에 가서 존내말 했다 반말 했다 어 좋아 이런거 좋아 뭔가 뭔가 오빠 했다가 너 했다가 너무 좋아 이런거 약간 변화 변화 그래 변칙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사줬잖아 이거 자크미스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줄래? 이거? 뭐? 내가 사줬지만 너가 잘할거 아니야? 이거 뭐야? 어디꺼야? 이거는 자크미스 아 자크미스 자크미스 어 그리고 약간 이거는 좀 재밌는 요소가 담겨있어 어 그러니까 오른쪽은 되게 루즈해 아 진짜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나도 몰랐어? 언니도 몰랐죠? 나도 몰랐어 이거 비대칭이야 이게 오른쪽은 약간 루즈하잖아 그치 왼쪽은 좀 타이트해 팔도 더 길어 혹시? 이쪽이? 이건 내가 일부러 걷었어 더 극대화 하려고 그리고 이거는 묶은게 아니라 원래 연출된거 아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리본 디테일로 단추가 있고 아 하긴 단추가 없으면 큰일 나지 그치 다 밑에 까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피스이고 어 소재는 뭐야? 린넨이지? 몰라 코튼인거 같아 린넨은 섞인거 같아 이렇게 비치는거 보니까 여름 소재 마수치 우리 조상님들 그 그리고 여기 단추도 우와 골드다 자크미 써있군 클로즈업 너무 귀엽지 포커스 포커스 코튼 화이트면 재미없는데 이렇게 골드 단추랑 이렇게 살짝 노란빛이 도는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더 재밌지 고급져 확실히 삼백옷이랑 다르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달라 기장도 다른거 여기가 더 드레이프가 잡혀있는거 아 셔링이 잡혀있고 여기는 좀 더 러프하고 좋네 좋네 사실 이거 살 내가 캔덜제너보고 이거 샀다고 했잖아 한 사이즈 크게 샀어 일부러 왜냐면 약간 캔덜제너가 입었을때 이렇게 찍었는데 완전 루즈한거야 그래서 단추도 풀었고 완전 그랬는데 그 느낌이 타이트하면 안날거 같아서 그치 그치 산사이즈를 크게 잘했어 그럼 바지는 입었어? 바지 안입고 아 원피스니까? 아 좋네 심플하게 자 그럼 뭐 다음 뭐 가방 해볼까? 가방이랑 귀걸이는 독채가 명약한데 지금 귀가 거의 찢어지려구요 왜? 왜냐면 너무 무겁거든 근데 지금 감안한거야 패션을 위해서 또 찍고 있잖아 이상한 아저씨가 찍고 있잖아 누가 찍고 있어? 몰라 안찍고 있어 안찍고 있지? 셀카야 저 아저씨 맨날 셀칫고 관종인가봐 진짜 셀칫? 인스타 그 뭐야 릴스인가 요즘 요즘 하는거 틱톡 그래 틱톡 아저씨야 셀카 되게 오래 찍었지 어 그니까 셀카를 영상으로 찍더라고 요즘에 릴스 릴스랑 틱톡카드라 저거 크롭해가지고 1분짜리로 가성비충이랑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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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걸이는 보테가 베네타의 보테가 베네타 퀘스트 디어링인데 근데 이거는 램스킨이랑 18K 골드가 섞여있어 오오 역시 보테가 역시 보테가 역시 보테가 근데 단점은 귀가 찢어질 수도 왜 가죽에다가 18K면 가짜도금도 아니고 그니까 그래서 되게 무거워 그래서 오늘만 참아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방도 보테가 베네타 더 파우치 미니 화이트 그냥 이름이 더 파우치야? 어 심플하겠구나 그래서 화이트 다 뉴 보테가지? 옛날 보테가 말고 지금도 팔아 이것도 지금도 팔아 지금도 파는거 매장에 있는거 그리고 이거는 안해를 보여주긴 조금 민망하니까 안보 안 궁금해 별로 아니 이게 보테가 베네타 이렇게 안감? 아 이거 이 정도 보여줘야지 보테가 베네타 100% 쇼링 그리고 이거는 그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클러치로도 들 수 있는데 난 클러치로 하는게 더 식할거 같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복주머니 바이브라서 들고 다니는게 더 엣지있어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만두 같기도 하고 만두백이라고도 부르는데 아 맞아 만두백 까먹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아아 이거는 클리가슈 클리가슈 너무 유명한거니까 그런데 화이트니까 화이트 어 오늘 그냥 사실 약간 컨셉이 있는데 약간 내가 베이지 화이트 핑크색 밖에 없어 거의 옷이? 어 그 다음에 뭐 블랙 조금 있고 근데 베이지 옷은 상체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화이트로 그래서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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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은 살짝 포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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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누가 봐도 발렌티노야 제가 발렌티노 락스터드 락스터드 펌프스 어 되게 이것도 소재가 다양하게 나오는거 알지 막 에나멜도 있고 어 근데 이거는 약간 세틀 느낌 이 나더라고 나는 가죽이네 어 가죽인데 약간 코팅 해가지고 약간 좀 광택이 나는 폴리시 레더 그런 느낌이 나서 나는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특히 색감이 좀 독특하잖아 투톤이야 투톤 핑크랑 여기 약간 연보라 그래서 잘 어 약간 연한 핑크? 연핑크랑 핑크랑 해가지고 어 확 튀네 어 포인트로 주기 좋아 확 이 금장도 확실히 락스터드랑 매치가 좋고 어 네 골드골드골드로 최대한 맞췄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감사합니다 집에 가야지 네 퇴근하고 수고했어 김과장 아 배과장 수고했고 아 자 자 아직 큰 저에겐 큰 산이 하나 남았습니다 과장님 자 구도 이쪽으로 어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언니 여기 보수적인 언니 보수적인 언니 보수적인 언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일단 다 가린 룩인데 어 원래 오늘 뭐 미니 블랙 원피스를 입으려고 했는데 상견례 자리라고 원피스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발렌시아가 네가 나한테 보내준 그 발렌시아가 어 맞아 맞아 그게 안 된대 그래서 차를 입어야 된대 그치 그치 그래서 자켓을 입었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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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누가 동생이 동생 말을 잘 듣는구나 언니가 말 잘 들어야지 우리 성견례 자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알렉산나 맥퀸 제품이고 13년도 제품인데 원래 맥퀸이 약간 허리를 좀 강조하는 그 뭔가 알죠 이 레더벨트로 이렇게 좀 조여줘야지 맥퀸 느낌을 더 낼 수 있을 뱃살 가리기 아 맞아 맞아 좀 슬림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자라에서 봄에 한 버클 레더 벨트를 해서 아 어 좀 더 알렉산나 맥퀸 실제 맥퀸도 이런 거 있잖아 벨트 나와 어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이제 치마도 노출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오늘은 노출을 좋아하지만 어 그래서 엄청 긴 검정 셀린 치마를 입어봤는데 셀린이야 또? 아 내가 또 셀린 좋아하는데 야 한번 이쪽으로 치마니까 좀 나와줘야겠다 어 이게 약간 아래로 이렇게 커져 플레이어 플레이어 스커트 롱스커트 인어공주 느낌 인어공주 little mermaid 근데 이렇게 묻힌다 너무 아까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 역시 배고픈 앞에서 장사 없어 어 셀린 그래서 이게 약간 툴립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조여줘야 돼서 여기는 좀 커지는 걸로 마치 원피스 같아 투피스인데 센트로 나온 거 같아 이렇게 이어지니까 어 그렇게 입어봤고 신발은 사실 엄마가 젊었을 때 쓰시던 거야 마놀로 블라닉인데 이게 오 아니 완전 되게 오래됐는데도 가족들이 좋아서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안 신으신다고 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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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개이득 신발 안 사도 됐어 엄마는 이제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사를 여기서 이제 발에 노출을 조금 아 덮어버리면 답답하니까 그렇다고 안 신기엔 또 그렇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제 다이소에서 이제 다이소 천 원 주고 산 제품입니다 야 다이소은 샀다 못했다 보통 자라까지는 자라나 이런 거 많이 가는데 어 아니 다이소은 셌다 근데 자라 하기에는 바빠가지고 아 그치 그치 자 이거 안고 응 그리고 가방도 아 가봐 가봐 가방은 코와이트 제품인데 오프와이트 여기 이렇게 지갑 파먹은 이 뭔지 알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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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맘에 들잖아 그 컨셉이 그래서 작년에 구매를 한 건데 작년에 FW 근데 이거 왜 클립 이런 거 뭐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뭐냐 클립 이런 게 있냐 그니까 이렇게 반지 코와이트 반지라고 약간 좀 스트리트 갱 아 스트리트 갱 어 어 어 그치 이거 화이트 이렇게 닦으니까 등에도 있는 거 너무 건강이어서 조금 힙한 가방 어 너는 약간 블랙 앤 메탈이네 블랙 앤 실버 약간 메탈 너는 화이트 앤 버거 완전 어 둘이 완전 상극이네 맞아 맞아 우리 스타일이 진짜 좋네 자 마무리 멘트 할까 마무리 멘트 어떻게 할까 자 오늘 우리 상견대 어땠어 아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어 아 결론 결론인 거야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아 말이 너무 안 돼 무슨 진 결혼식에다가 사는 만난 지 3일 됐다고 포럼에서 만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결혼 반대 아이가 아까 유전자 검사 병원에다가 문자 바탕도 받았는데 유전자 검사 한 결과 나왔어 두 줄 맞나? 두 줄이라 그러나? 결혼 안 해봐 임진이 안 해봐 너무 막장이야 마무리라서 자극적으로 가야돼 두 줄 나왔어 그래서 언니 죄송하지만 그냥 결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그냥 애이를 어떻게 혼자 키워? 안 되잖아 그쵸 할 말이 없습니다 잘해보죠 결혼생활 잘해보고 말했듯이 미국 허슨월드 82층에 펜트하우스 상을 내줄테니까 140억짜리 그거 거기서 강아지랑 지방시 임사권 그것도 물론 응 그것도 물론 그러면 왜냐면 네임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너는 그냥 공주로 살아 보태가 공주로 살고 보태가 프린세스로 살아 알겠습니다 자 뽀뽀 한 말 하고 하늘로 갑시다 Peace out CDC 하늘로 갑시다 하늘로 갑시다 전해 강아지 하늘로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